제 친구 부동산으로 약간 축적한 친구가 있는데 군대를 되게 늦게 가가지고 이번해 말에 제대합니다. 소대장이 지보다 어리대 소대장이 거기 훈련병! 이러면서 아 불편하다. 아 네 모자 오랜만에 모자 미쳤지 봉지는 왜 안들어오니 자기 전에 아팠었어요? 이제는 실시간으로 마우스는 커세어 M65% 볼 마우스 어렸을땐 볼 마우스 썼었죠 볼 마우스 중학교 때까지는 볼 마우스 쓰다가 이제 그 어 광마우스가 나오더라구요. 고등학교 1학년 때 와 너무 가벼운거에요 아 이상하다 이게 잘 될라나 광마우스가 훨씬 좋대요 진짜 예전에 볼 마우스 쓰다보면 떼 끼가지고 볼 끈 해가지고 막 닦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훅훅훅훅 불고 이랬는데 그죠 떼가 잘 끼잖아요 그냥 안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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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놀아 이게 아 아 아 온리드라곤이요? 어.. 알겠습니다. 일단 질러서 좀.. 일단 방어할 것만 조금 해놓을게요. 총력이 조금.. 헤매하긴 한데.. 자.. 돌마우스에 그.. 떼 낀 거 빼는 거? 방송 오늘.. 한 1시까지.. 한 1시까지..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힘들게 되는 게 쉽지.... 반 방역ine.. 계란 그라.. 먼저.. 두고.. 급든.. 드디어.. 路 knot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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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더 잘 배울 수 있었넘는데 옹지랑 마초는 지금 세살이에요 업내드리라 토목에 실러서만 안 털리려도 자자자 견제할때 견제할때는 무조건 질러 같이 태워가서 질러이랑 같이 태워가면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한거같아요 어 좀 연습을 좀 하려야 좋았습니다 질러서 먼저 태워가서 컷에 같이 섞어서 들어가는거 좋아 아 못막은데 안돼 쟤가 못막으면 날 원망해 저친구는 아 주황색 지금 포스 뭐 아나요 하면서 죄송합니다 또 난 또 죄송합니다 어 나이스 카벨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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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옴니 드라곤 해달라는 사람 누구야? 테라는 얘한테 미안해 하셔야 됩니다 저도 미안해 하겠습니다 미안해 아니 근데 그 저.. 사이버 가수 아담 그.. 노래 부른 사람 누구였습니까? 제로였나? 이름이 제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?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하는데 어째래? 미안하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다음에 잠시 할까요? 네 어? 안 가고? 어? 원래 실럿이 제일 무서워 까비야 까비 아니 네 깜짝 어 복닭복닭님 3천원 아이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시네요 어 5만원~~~~~ 어 복닭분 아 방금 왔어 요호 신사임당 요매노노 땡땡땡땡땡땡땡땡땡 고마워 어, 올리드라고 하면 왜 이렇게 약해? 어, 올리드라고 하면 되게 센데? 미치겠다, 큰일났다. 어, 4602원! 어, 나와서 고맙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보라님 견제하실래요? 어, 견제할래? 어, 견제할래? 어, 견제할래? 에 cemetery할래? 어, 복ён 성능이라고 하咽 아 acontece? 어, 아주 вел이었어. kes k e 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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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 예 코치님 알겠습니다 코치님 바로 뭐가 되게 계속 나와 이게 계속 푹 씹으러 간다 하라곤이다 이 교당 제가 탈출한다오 으으으으으으EM 이 쥬 치잉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BK 두 아, 저리로 오세요. 어, 드라군만 하니까 되게 스릴있다. 2초 5찡! 2초 5찡! 범좋아요, 전쟁이요. 아, 되게 좋아하죠, 그런 좋아요. 2초! 2초! 조금라! 어, 야, 야. 무슨 소리가 아니지? 와 근데 드라곤이 확실히 칠러다한테는 별로 안 좋네 잘 좋네 갈라붙으니까 끝이 나버렸구만 끝이 나버렸다 드라곤 좋네요 아 초기 마누러하니 맞냐세요 아 2,500명 돌파 3,000명 돌파 방송 1시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탕크 폭탄드람